여러분 이제 프랑스에서 이타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터널 지나가는데 이미 터널 비용을 또 따로 받네 봉쥬 와 63.5유로 9만원이야? 나 스포 진화 스포 이태리 또 톨빈해 보이소 돌산 정상에 지금 어디 예전에 그리스에서 많이 봤을 법한 도론성인데 야 이게 얼마만의 쇼핑몰이야? 고장맞는 케이블을 구매하러 몇몇으로? 5몇으로 24만원 이태리부터는 스페인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25유로면 여러분 거의 4만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15유로거든? 아까 저기보다 좀 싼데 이태리 엄청 저렴하네요 통신료가 확실히 이스리로 넘어오니까 이태리 그냥 경유지인데 갑자기 기분 좋은데? 프랑스보다 조금 더 쌉니다 지금 일부러 이태리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아 그리고 이 도시가 좀 가깝기도 했고 괜히 퇴근 시간에 맞춰 나와가지고 지금 봉변 당황 같은데? 차 엄청 막히는데 여기 컵라면이랑 참치로 간단하게 밥 먹고 시내 구경 잠깐 갔다가 아 근데 여기 좀 불안해가지고 차량 터리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그나마 시내 가까운 무료주차장인데 이 정도면 좀 안전하겠지? 일부러 제가 여기 삼거리에 했습니다 지금 이제 노을 지고 있죠? 샤머니도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 내려오니까 더 따뜻해요 여기가 학교인가 봐 대학생들 좀 많이 보이네 저런 사람들 밀라노랑 같은 지역에 있는 두 번째 도시이기는 한데 끝까지 뭐 딱히 패셔니스타들은 안 보여요 아 여기가 또리노 대학교야 또리노 대학이면 또리노에서 제일 좋은 학교겠네 유럽은 여러분 지역사회가 좀 잘 공존하고 그리고 지역 학벌도 좀 잘 받쳐준다고 해야 하나? 인서울대학에 치중돼가지고 지방국립대까지도 지잡대가 됐잖아요 지잡대라는 말 자체가 제가 지잡대 나온 장본인인데 인서울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동생들이나 모르죠 뭐 한국에서 취직하고 공무원하고 먹고 살려면 뭐 인서울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대만만 봐도 교토대학교가 여러분 동경대에 다음으로 좋거든요 갑자기 살벌해지는데 도시 분위기 아니지? 여기는 유료주차장 아 이태리스럽다 여러분 앤틱탄데 뭔가 지저분해 이런 작은 아파트 방 하나 주방 하나 1억 5천 우와 세가 올드스쿨이야 올드스쿨 테리도 한 세 번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이쪽 동네를 못 왔어 밀라노도 못 오고 이쪽 동네를 못 왔어 차 타러 갈까봐 핸들 잠궈놓은 건데 아니 시내 한 중간에 그 정도로 위험해? 저걸 잠궈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탑이야 멀리서 봐서 커가지고 왔는데 가까이선 아예 안 보이네 홍강우 형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도 패러사이트 그거랑 살인의 추억 그 포스터가 있었거든 길거리에 저 싱가포르 헤어에서 제가 잠깐 봤거든요 저 영화를 저는 조금 야 여기 여러분 테라스에서 이렇게 야밤에도 에스프레소 마시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이탈리아 맞습니다 여기 쁘띠하게 꾸미고 나와가지고 그런지 좀 더 분위기 있는데요 사람들이 리스본 그 구시까지 딱 진입하는 거기이랑 비슷해요 저 앞에 다리까지 한번 딱 건너갔다가 성도 하나 있네 야 열차가 섰어 열차가 이 사람들 횡단보도 건너라고 와 그리고 약간 트램 디자인도 여러분 약간 포르투갈 비슷합니다 줄 섰어 에이징 숙성 티본스테이크 프렌치에서 먹었었는데 야 익숙해요 우리랑 두루장이 익숙합니다 야 한참 가야 되네 뭔가 좀 조명이 뭔가 우리나라의 횃불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발파노 유가평 진짜 횃불 같은데 지금 한 40분 걸었는데도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본 것 같거든요 그치까지 한번 가볼까 싶은데 이게 날이 어두워지니까 자꾸 좀 마음이 불안하네 우리 햇살이가 잘 있을까 차로 여행하기에는 딱히 그렇게 이탈리가 안전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로마로마 하구만 제가 방금 어두운 골목길을 좀 걸으면서 느낌이 왔어 아까 말했던 거랑 다르게 여기는 확실히 부에노사에레스랑 닮았습니다 와 나 이거 보려고 여기 왔나? 굉장한데? 이야 여기가 메인이었네 이게 이탈리 바이브지 이탈리아 바이브는 뭐다? 이렇게 이제 철사슬로 못 들어가게 해도 들어가는게 이탈리아 바이브입니다 와 이 친구도 그런거 없어요 저항정신 이탈리에 스타벅스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 밀라노에 그것도 옛날 얘긴가 보네 여기도 있네 스타벅스 아 세커벅스 그래서 이탈리아 바이브지에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에 1개가 있었는데 그냥 1개? 처음에 1개? 처음에 1개? 근데 지금 1개? 네 아 오케이 그라제 그라제 여기에도 2개 정도 있고 처음에 하나 오픈한 것만 밀라노에서 오픈하고 아 여기 애플이 있었네 야 그럼 이탈리아는 뭐 애플 매장이 도대체 몇개 있는거야? 그럼 도시별로 다 있나? 참 우리나라 뭔데 가로수길에 하나 있지? 엄청 대도십니다 최소한 베네치아 피렌체보다 큰 것 같아 저는 이제 불안하니까 차로 좀 돌아가볼게요 더 이상 안되겠어요 아 여기가 또리노 왕궁이란 왕궁이라는데 예전에 왕이 살았나봐요 이탈리아 여러분 한국이랑 좀 젊은 사람들 노는 문화가 비슷해서 저렇게 막 10명씩 15명씩 같이 다니는 애들 엄청 많아요 아까 그 센트로 쪽보다 여기 쪽이 약간 어? 커플인가 봐 와 쩌네 여기 여기 봐 약간 플라스틱컵에 받아서 마시는 것부터가 이미 03시야 와 겁나.. 겁나 핫하네 여기 놀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가게마다 가게마다 다 앞에 이렇게 줄 서서 한 컵씩 들고 다 서서 마시는 거야 거의 홍대 놀이터 느낌인데 와 겁나 핫해 여기서 또 술 마시기 시작하잖아 한 잔으로 안 끝나고 도망가야 됩니다 다행히 햇살이가 털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인데 지금이라도 저기 여기 딱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데 여러분 이태리에서의 아침은 저 늦잠을 잤습니다 지금 10시에요 ств mentality 에스프레소 도필요 도필요 도피요 italian 아, 저는 한국인입니다. 아, 가시오사.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커피 마시기 전에 탄산수를 입가심으로 줍니다. 더블 에스프레소에 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거 맛있어요. 약간 부드럽고 재떨이 있는 거 보면 이태리스럽죠. 우리 이태리에도 은근히 커피에 설탕 넣어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안저으면 안 녹아요. 그리고 밑에 가라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샷을 때리면 마지막 끝에 단맛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유벤투스의 그거였네요. 자동차도 피아트랑 200호 있잖아요. 이태리차. 피아트랑 200호를 만든 동네랍니다. 여기가. 토리노를 떠나려고 지금 햇살이로 가고 있거든요. 유럽의 커피 역사가 제가 아까 너무 심플하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고 햇살아 출발하자 이제. 좋았습니다. 짧게 1박이지만 이태리도 몇 년 만에 오니까 참 재밌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쫓기고 있으니까 빨리 아프리카를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 나라로 갑니다. 샷을 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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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으로 가야 해요. 우리 이태리에 마지막 톨게이트 32으로. 이태리와 프랑스의 남부 국경에 있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도났고 가야 되는데 길 잘못 들어가지고 그리고 니스로 왔습니다. 도시국가라 여기도 부자 나라인데 이전에 갔던 룩셈부르크나 리텐슈단이랑 완전 느낌 다른데요. Hello? Excuse me. Is here free parking area? Yes. We are right. We are r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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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포뮬라 레이스 경기로 되게 유명하더라구요 일단 대부분 차들이 좀 고급지긴 해요 후진차는 없습니다 전방대를 보기 위해 윤반을 하고 나서 허벅지 알이 조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주면 좋습니다 지금 딱 알베기인데 딱 저는 지금 모나코 대공궁으로 갑니다 야 다 올라왔어 와 그 와중에 하늘 색깔 이쁜데 나라 같은 느낌보다는 디즈니랜드 같은 느낌이 좀 더 있고 저기 서 계신 보초병 형님 보면 정갈하게 있으신데 저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페이를 지불하고 외국인을 근위병으로 쓴다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사실 인구가 3만명이면 여러분 기껏해야 남자 15,000에 딱히 모나코가 그렇게 회전을 했던 나라가 아닌데 왜 저렇게 대포의 자부심이 있지 이태리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 그 다음으로 바티칸 시국은 사실상 그 성백이 처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 멋진 야경 그 장소입니다 멋있지 내가 우리 햇살이를 보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 저기 나무에 가려서 끝까지 안 보여 거주지 비용이 1등이랍니다 제일 비싸대요 홍콩이 2등이고 근데 뭐 다 비싸다 비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뭐 모나코 사람으로 태어날래 한국인으로 태어날래 물어보면 저는 그냥 한국인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정체성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그 스페셜이 정체성이긴 한데 저는 스위스까지만 가도 딱히 매력이 없더라구요 이게 약간 그리스 로마시나 같긴 한데 중간에 두 번째 저쪽에 수염 나신 분은 약간 아타티루크 얼굴이랑 좀 비슷하고 여기 낮에 왔으면 이렇게 상점들이 다 열려 있을 거 아니야 와 이런 샌드위치 뭐야 5.5 유로 15에서 25만 먹겠다 모나코 우체국이다 포스테스 우체국이 왜 이렇게 멋있어 근데 여기는 약간 이런 문이나 문장이나 이런 게 저런 국기 마크 있잖아요 저런 게 뭔가 옛날 어렸을 때 봤던 원타계 기사들 만화에 나오는 그 약간 그런 지역 마크 있잖아요 확실히 공국이라 그런가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네요 이거 완전 좋은데 그래서 모나코 우체국을 드실까요? 모나코 우체국을 드실까요? 모나코 우체국을 드실까요? 시푸드 토나데히는 스파게티 그냥 누그랑 같이 먹어요 네 스파게티 네 크림 누르고 네 오케이 와 이게 내가 어제 그 길에서 애들 마실 때 그렇게 먹고 싶었거든 맛있게 생겼는데 여러분 해산물이 거의 뭐 엄청 조금 들었는 거 같은데 여기는 치즈를 기본으로 주니까 이게 아마 파마산일 거예요 해산물 냄새가 나지 맛있네요 해산물 냄새가 나지 맛있네요 예전에 이태리 여행할 때 이태리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까르보나라가 원래 옛날에 광부들이 먹던 도시락이다 까르보네 라는 뜻이 이태리어로 광부래요 광부들이 이제 중요한 점심을 평강 안에서 먹을라고 도시락을 싸다녔는데 알프레도나 뭐 이런걸 싸가면 토마토파스타 싸가면 다 쪄거나 뿔잖아 그니까 이제 면만 따로 삶아서 놔두고 생계란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치즈 뿌리고 계란 노른자만 탁 터뜨려가지고 비벼 먹는 거지 그게 까르보나라예요 지금 많이 발전해서 다른 파마산 치즈나 그런 향신료가 좀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긴 한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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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프렌치 아니면 이탈리어로 배인치 우리 프렌치 왜냐면 프렌치 그냥 이 두 셰프 이탈리어로 이제 본격적으로 모나코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건 뭐다? 카지노다 뭔가 가까이서 보니까 좀 더 이쁜 느낌 좋다 이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모나코 레츠고 스플릿 조금 취한다 조금 여기 왜 캠핑카 왜 갔어? 캠핑카 나밖에 없는데 좀 불안한데 여기 춤추고 논다 춤추고 여기도 하다인데 보트 많다 뭔가 여기는 다 아파트들이 집처럼 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저기도 저기 그냥 건물인데 그냥 보면 크루즈십이랑 똑같이 되어 있어 왜 건물을 다 크루즈처럼 짓지? 여기가 약간 윗동네 라이브 가라오케인가? 프라이데이 나잇입니다 여러분 2022 모나코 패션 드디어 도착한 카지노 거리 난리야 난리 어? 람보르기니? 아닌데 베라리인데? 근데 왜 여기도 늙은 아저씨랑 젊은 여자랑 같이 다니지? 아 개 화려하다 엑시비션 서마리나가 없어요 여러분 재고가 여기가 제일 유명한 쇼핑몰 약간 명품거리 같고 야 저 화려하긴 하네 이거 봐 야씨 그리고 나름 슈퍼카들이 앞에 많이 있어 스포츠카 좀 나같은 관광객들도 좀 있고 밤바 섞인 것 같아 이거 그냥 구경하러 오나봐 이게 호텔 대 파리 파리 호텔 의외로 쉽게 들어왔는데 카메라 괜찮다는데요? 무슨 일이고 여기 호텔이었나? 저기는 호텔을 닫았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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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피지컬. Maybe to the other side. I don't know. You have to ask. entrance fee. entrance free. OK.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time. 17유로를 내라네요. 아 뭐 게임 할 거면 사실 17유로 이렇게 큰 돈은 아닌데 아 오늘 게임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 여기가 뭔가 일반인들을 위한 카페 대 파리스 여기 여건 없으면 못 들어가네. 호주에서 그랬거든요. 여기서 똑같네. 아 여기는 근데 확실히 고급차들이 많긴 해. 아니 근데 그 와중에 테슬라가 중간에 있는데 테슬라가 왜 전혀 안 꿀리지. 롤스로이스. 여러분 우리 또 영국 부자들의 상징. 롤스로이스. 르비똥. 르비똥. 여러분 여기 거의 뭐 디올, 불가리, 프라다, 테디. 작지만 나라잖아. 여기에서 국경을 넘어가면 면세가 되나? 근데 그러면 내 나라에서 한국에서도 생을 어차피 내야 되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 카지노 이펜을 끝으로 모나코 여행은 여기서 딱 마무리 진행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한번 와봤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예 요 정도로. 딱히 여기를 두 번 세 번 올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내가 있는 데가 제일 핫한 곳이네 그냥. 아 애들도 있고. 아 저한테. 그 비데오를 정말 잘해. 정말 잘해. 아무 문제. 즐거운 날. 감사합니다. 와. 날씨 너무 좋은데? 원래 니스가 바로 옆동네인데 아.. 어제부터 계속 찾았거든요. 그 니스 주차장이랑 이런 거를. 원래는 보통 다들 니스 여행을 왔다가 보너스로 모나코로 가는데 저는 모나코를 왔다가 보너스로 니스를 한번 보지도 않고 그냥 차로 훑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의 최대 휴양지 니스입니다. 왼쪽에 러브 니스 보이죠? 샵 러브 니스. 여러분 무엇보다 이 프랑스 남부에도 그 뭐 니스, 칸, 마르세유, 몽펠리에 같은 이제 도시들이 많아요. 니스 하며 다들 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사실 니스 하며 7년 전에 니스 대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총을 거리에서 난사하는 그 대테러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거를 제가 뉴스로도 보고 막 IT 있을 때인데 보면서 깜짝 놀라고 전세계가 진짜 그거에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 있어요. 7년 전에. 점심 간단하게 우리 스위스 친구가 줬는 로스티. 이걸 좀 만들어 보려고요. 절반만 이렇게 해가지고 500g이라 상당히 사이즈로 커요. 나쁘지 않네. 아칸 해변 쪽으로 가는데 하이웨이에서 엄청 엄청 높은 저걸 지나는데 20분째 주차장 찾아다니고 있어요. 와 나 그 와중에 무료 주차장을 찾았어. 깐이 뭐 그렇게 위험한 동네는 아니래요. 그래도 프랑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유럽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와 깐을 첫인상 즐기네. 깐을 해야 되는 봉봉 놀이터 놀이터 야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야. 야 이 정도면 수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칸 해변 너무 멋있는데? 아니 나 오랜만에 해변 와서 그런가? 탱잉원. 조금 작은 니스거든요. 근데 여기 엄청 좋네. 해변 자체가 그냥. 누드비치에도 단계가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나누면. 올누드비치에서 가는 사람 모두가 다 누드로만 이제 그 해변에서 즐겨야 되는 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꼭 누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누드로 있고 촬영하면 안 되고 이런 데가 있고 지금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일반 해소객장인데 본인들 자유하에 누드로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찍지를 못하겠어요. 깐 않는 영화제 얼마 전에 여기 그 송강호 나온 영화 브로커가 상을 받았다던데 요즘에는 뭐 한국 컨텐츠들이 칸에서 상 받는 것도 되게 되게 흔한 일이죠. 흔하다고 해야 되나. 엄청 또 무슨 영화제 행사 준비하고 있나보네. 어? 행사 때문에 못 들어가나? 레드카펫은? 아, excuse me. Where's the red carpet? Just first. 레드카펫. 레드카펫. So can I just see the stale? Maybe from here? From here? 딱히 뭐 생각보다 뭐 대단스러운 건 없죠. 우리의 레드카펫이 깔리면 이제 저기로 들어가는 거고 요거 타고 한 바퀴 노는 것도 나쁘지 않네. 역시 유럽이다. 아, 버스기사 누나 멋있어. 와, 쇼핑스트리트 사람 보소? 어허? 형님 명동인데, 명동? 칸이 인기가 많아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겠지? 아, 왜? 다시 뭔가 지난 여름이 지금 떠오르기 시작했어. 어, 바리스타라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술은 마시면 안 되니까. 야, 크로아산 1.5 유로. 프랑스만 와도 에스프레소 마실 때 탄산주를 잘 안 줍니다. 야, 2인파에 지금 경찰이 말 타고 여기 출동했어. 이야, 말 크기 봐봐. 와, 너무 큰 거 아니야? 진짜 크다. 경찰들이 말 타고 다니는 거는 범인을 잡겠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저건 그냥 퍼포먼스예요. 경찰들의 문화 행사 뭐 이런 걸로 시간표가 짜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햇살이 잘 있었니? 여러분 근데 이쪽 동네는 또 관광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햇살이. 자세 녹상입니다. 칸을 딱 두 시간만 보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남부 여행은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이제 빠르게 스페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